하하 오늘 분위기 완전 짱인데? 파이팅!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던 룩의 대세 밴드 몽뉴입니다! 처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불러야 되는 곡인데 네 얼마 전 그 EP 앨범에 실려있던 술자리라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랜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술자리에 모여 함께 웃고 울며 때로는 엉뚱한 얘기들로 다투기도 하고 밤새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네 에이 헤이 나도 나이가 들고 하루하루 책임을 다하며 때론 주저앉아 바보같이 울기도 해 술자리에 모여 함께 웃고 울며 때론 엄뚱한 얘기들로 다투기도 하고 밤새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네 나의 사람들아 영원할 순 없겠지 주어진 이 시간을 한없이 누려보자 마지막 순간의 오늘이 웃으며 서로 다 기억될게 나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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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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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지 나라라라라 나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 나라라라라 나라 라라라 나라 나라 라라 라라 나라 라라 라 랄랄랄랄랄랄랄라 감사합니다